고춧가루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고이칸 뭐야 아 꺼였네 무조건 그만 때려 미친놈아 몇때 때려 아 이거 골크가 잘나와 평소에 그렇게 안나오더니만 아 평소에 그렇게 안나오더니만 왜 이렇게 골크가 잘나와 파랑이 좋겠어 아 왜 이렇게 하늘 안폭히지? 오씨 이거 필요할때 빨개 존날나오네 지금 오늘? 물렉텍이 내 짐 내리낫었냐? 시발 지금 내가 브루즈와도 아니고 내가 만수르 아들도 아니고 내가 뭐 만보경도 아니고 어? 아 왜이래 멘탈 진짜 야 무조 안차리냐? 나 쉐이치 뭐하냐 지금 다음단단단단단단단 아 아 유레리? 아 유레리 쏠킹타였어 리군한테? 아 리진트 뭐야 족빠지네 저거 호기에서 정확했네 아 일단 CS좀 먹자 야 단호찌 야 씨 이봐 정치차려보겸아 나 지금 CS안 7마로 놓친거같은디? 재폭팍해가지고 아 너무 많이 놓쳤어 아이씨 아 너무 쉽지않으르네 너무 많이 놓쳤어 좋은데 1,150원 조금만 넣으면 되겠지 한 달만 더 먹어야지 그리고 7,500원 조금만 bund은 그리고 4,3,150원 조금만 sob 그런데dy україн 외신 아 시애틀 엄청 차이나네 아 시애틀 엄청 차이나네 아 Gurman 하랑이 좋겠어 오 컨디션 왜이러지 왜이러지 컨디션 끌어론다 다 던지나 지금 다 던지냐? 지금? 아 왜 이렇게 조심 못찾네 용 안 나가나? 지금 탑도 내려왔어 지금? 리븐까지? 리븐은 아니잖아 리븐은 아니잖아 아 많이 였구나 ㅇㅇ load 많이 나가서면 칩싸고 올미야이긴한데 입어봐 입어봐 내가 보기다 이러다가 용 나간다 지금 하 GUBS 위안하면 돼 블루 뜨면은 무조건 씨발 블루 뜨면은 무조건 씨발 즐겨봐봐 이곳이야 뭐하고 있냐 어 왔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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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븐 뭐야 리븐 씨발 반칙이다 이거 좋아 달았다 오우 오우 뒤질뻔했네 어 나 죽댔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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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 아 아 아 아 원래 네블루야 네블루 아 유체로 끼고 빼고 왔는데 아유 유세있네 이거 아유 유체로 끼고 왔는데 아유 유세있네 이거 아유 유체로 끼고 왔는데 아아 너무 상황적이면 빨리 됐어 야 다음 요 체치 잘해라 어 어 버스는 안드리 버스는 안드리 버스는 안드리 버스는 안드리 빠른 라임모케이드 이 집 시에서 82개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지금 까att 깜짝 그래 réal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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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리신아 써보시면 써보타키 하자 우리 티아메시라니 어 티아메시라니 어 아니 티아메시라니 시야속도 없이 그래도 이겨 아니 지금 이긴거 같냐 지금 이게 뭐야 음 잘했어 음 좋구먼 하 으 읍 읍 마이 알파 없어 잡았다 이거 마이 알파 없어 잡았다 어? 아 ㅅㅂ 미치겠네 오늘 잡아! ㅅㅂ 상독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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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미치겠어어!!! 아 전시 차린다 아 전시 차린다 아 미치겠다 이거 미치겠다 어 ㅈㄴ 던지네 나도 음 전시 안차리네 배인 피가 존나 빠지고 있어 왜 아 리븐이 존나 잘하는갑네 리븐이 뭐 터뜨리고 다니네 말없어요 저기 말없어요 종아 있는데 이씨 바 아... 와아! C발! 와아! 진리언까지 C발! 미치겠다! 진리언 C발! 와아아아! 이거 미치겠네! 지금... 아... 아 이거는 미치겠네. 맛집이야! 지금... 없어! 잠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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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방금 이지 못 잡으면 오바나 진짜... 진리언 백업 개우셨네! 알고... 아아... 꼭 운거였으면 대박이고 가다가 운거였으면 뭐 아 이거 진짜 이번에 마이 씨발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그 새끼 리드 먹고있어 리신 리드 먹고있어 아 포탑있네 또 아 그라가스 뛰어오죠 아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아 미치겠네 진짜로 형 나 왜이러지 아니 확실히 몸상태가 느껴져 지금 정상은 아니야 지금 개트롤 수준 지금 거의 완전 트롤하네 이 새끼를 어? 근데 CS 알겠어엄 소리 kle 鹜 마이 녹음이고 야 이자리 마이한테 진다는 것 까지 오바오요 지금도 무조건 이이거 싸우면은 모시 그나마 좀 잘해야 돼 모시 나 무조건 좀 와드좀 해야겠다 지금 아 질리언 입 존나 터네 그네 저새끼 입 존나 터네 리본툼 라인시스터로 먹으면서 이즈리언 안보인다 이즈리언 이즈리언 안보여요 이즈리언 안보입니다 약간 지금 어 아아 포탑을 파괴했으니 포탑을 파괴했으니 캐릭터가 잘하네 보니까 이즈리언 파이팅 해주면 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카드 이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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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ed 그 것을 요행 vest 이즈리언 이즈리언 트렌라인 이즈리언 아 시발 아 존나 깜치네 아 왜 이렇게 쎄 이거 진짜 비벼진다 이거 진짜 비벼진다 이거 아 리신이 방금 전에 좀 빨리 왔어야 했어 잡골 먹고 있고 지금 나도 못하긴 했는디 방금 전에 리신이 발로 올라왔어야 했어 용 또 먹혔네 용 또 먹혔냐 으어 들어주지 좋았어 야 성공 북협이야 이 윗뜨고 못빠졀다 성공 이씨 웰그러냐 정신 안챘이냐 많이 힐링을 한다 이거 도티 마이콜이 흐어 도티 마이콜이 키운거가 있어서 쎈다 떨어져서 쎈다 떨어져서 쎈다 떨어져서 ㄴㄹ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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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ㄴㅆ ㅇㅆ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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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ㅆ ㅇㄴㅆ 이즈 암율맨하고 탈주했어요? 아니 암율맨은 질리언이였어요 질리언이 질리언이 왜 나갔지? 뭐 탈주 흔한거긴 한데 어 왜 나갔지? 게임 약간 유리했네 어후.. 어어 진짜 무서워 그건 진짜 힘들다 미안한데 미안한데 그거 좀 힘들어 내가 욕 없이 하라고? 진짜 힘들어 저 미안한데 아 왜 옆에 폭탄 데미지 태곤아 뭐해 지금? 태곤아 지금 뭐해? 너 옆에 가지고 폭탄 데미지 주는거야 지금? 아니 와 이거 못댕기 진짜 잘 본다 어디다만큼 좋아하냐 마이 펜타다 더블킬 굿 방금 대로 내가 빼거면 솔직히 지렸다 내가 그만한테 지렸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음? 이즈궁? 무빙 오졌네 무빙 지렸네 어 이즈 왔다? 어 물어보니까 야 집중하자 역게임 너무하다잉 야 리신이 CS 문제있네 지금 백대에 나 복귀했다를 알리는 뭐 그런 공인가? 아 근데 무빙이 엄청 잘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나 집중 정창있게 놔둬 이거 이건 좀 엠마리 좀 세게 잡힌건가? 이렇게 세게 왜 이렇게 잘하지? 나 마이가 팔길인게 좀 소름이여 일단은 공격적인 공격적인 공격으로 도움드라 전혀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맞다 굴라인 한마디로 못갈게 다음 탭은 그냥 맞을템이 없기 때문에 싫어 그냥 뭐 라바동으로 죽은거죠 그렇지 진리언 정신 나가자 맞좀 보여줘라 맞좀 탁 원콩만 나오나? 탁도 질거 같은데 원콩 안날거 같은데 탁도 질거 지나면 장롱 탁도 질거 이산 총 4개가 전개가 없네 나 다 돼지거 같은데? 총 4개가 좀 개쌉! 보야래 보야래. 좋냐? 보야래 보야래. 지금 되면 되겠냐? 이거 시 масс 어? 팔목은 제가 웃었다 팔목 투개니까 8목은 누리니까 8목은 누리니까 어 아 8목 보고 내 캐리 바로와드 해봐 바로와드 해봐 저 리딩있고 그라가스 있잖아 그라가스 품통 던지면서 그라가스가 원래 바로스틸의 대명사야 그라가스가 원래 바로스틸의 대명사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라가스가 여러분들 아시죠 미드그라가스 시절에서도 군로스틸 존나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이거 아시는분들 아실겁니다 그라가스가 바로스틸의 최고봉이야 진짜로 어 아 진짜 응 최고에요 그 옛날 시즌3때도 그런 스틸 존나 많이 했어 강타의 문제가 아니라 궁 던지고 그냥 배찍이 들어간다매 무적 근데 장난아니였지 그때도 지금은 더 심하지 어 안전벨트 정착 어적 몬 아 아 아 아 아 난 독후적이야 무섭더라고 이 새끼 ... ... 무섭게 ... ... 웅 라마돈의 주공모자부터 좀 사고 분실봉 뜯려나? 지금? 안 나오네 으하필필 any 오우 쉬워 부겨나가 죽을뻔 했다 아 부겨나가 죽을뻔 했다 진짜로 중력이 아 이 파랑 취하될데 안되겠다 저 팀이 너무 떨려가지고 여파는 진짜 어지말이 뭐 한빛갖고 없네 2분밖에 못했네 일단은 억제기 나갔고 615초 아 라바를 안샀고 봐봐 지금 호신 나간게 먼저 지가 땄는데도 불구하고 라바를 안샀어 아니 안봤구나 어 야 탱크로리니야 노루라이 노 롤 아이디 뭐야 노 롤 아이디 뭐야 아 진짜 궁금해서그럼 눌러볼게 한번 노 롤 아이디 뭐야 아 진짜 궁금해서그럼 말해봐 호신 말해봐 노 롤 티가 어디야 아 말해봐 오시는줄이야 어 마이 깔끔하네 잘하자 어 리신템 오지지 지금 리신 힙 서폴리신 뭐냐 이거 어? 어 음파씨 음파새끼야 음파새끼야 음파아아아 어 아 말을 존나 쎄야되는데 몇병먹고 뒤집뻔했네 무심 믿고 들어간거야 언제나 못잡아요 저거 무조건 털리지 잠깐만요 그럼 이 시점에서 처음엔 보통은 심했는데 오오 잠깐만x3 으아아아아아 아아씨 봇이 처음엔 터트넨 잘했네 야 혜원이 지금 있냐? 혜원이 지금 있어 혜원이 혜원아 지금 있어? 아 여러분들 하루종일 게임만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추천도 좀 돌려야 저도 좀 기분 좋아서 힘이 나죠 여러분들 추천도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도 이렇게 추천도 이렇게 작성돼요 여러분들 시청자에 비해서 저도 좀 힘이 나죠 그래야 음 공격하기 조상돼요 약간 깍깍 째에 너 골고루 씹디쓸시겠네 대단한 새끼들이야 음 음.. 야 지구까지 뛰어간다 이씨 새끼야 야 어디갔냐 질리언 이새끼 이거 어디갔냐 이거 잠아잇잠 개색 아 나왔네 아이씨 야 그만 좀 만지자 얘들아 하아 지금 문제있다 지금 둘이서? 지금 리신 피바람이나 유피해도 가능할거 같은데? 아 이 맛이지 투패의 참맛 빨카인육 슈루신 다 먹어버리기 비 students 목욕 그치 일로와 주 어이퓨터가 쎄게 쎄게 쎄네 카카오톡 보석 보석 깻잎 오 baik 요거 블루티비 안되야냐?! 나 블루팀이었는데 되게 많이 올랐네 블루팀이었는데 엄청 많이 올랐네 24점이면은 전화하다가만 해보고 잠시만 여러분들 왜 전화 안받는거야 이즈리얼은 명색좀 줘야겠다